제가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한 2년 정도 탔습니다. 특히 좀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를 탔어요. 저 동해쪽의 일함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951번 FFK라고 해서 최신형 구축함, 구축함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미터가 넘는 큰 배를 타고 동해에 나가가지고 울릉도 근해 북방 한계선 북한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달라 보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덕분에 하여간 2년여간 배를 타는데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 보통 동해바다는 서해바다보다 파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는 한 2미터 정도 치는 파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치는데 그거를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황천 등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파도가 넘어치서 파도가 넘어치면 북한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피항을 갑니다. 그래서 피항을 가가지고 항구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날 이제 파도가 넘어치서 황천 대피령이 내려가지고 피하는데 저희가 있는 동해항 이란대 동해항으로 들어가려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항구로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배 옆면을 때리니까 꺾어서 기술을 꺾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꺾으면 파도를 맞아서 쓰러지니까 그래가지고 꺾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왔어요. 동해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이거 먼 길입니다. 저 동해에서 포항까지 내려오는데 동해씨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오다가 포항을 들어가는데 포항 바다를 밤바다를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무슨 용 같은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보니까 포항에서 올라가는 포항제철 연기가 그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불들이 불이요. 밤에 보니까 시뻘건 불들이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희향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쫙 그 포항 호구라 그러는데 호랑이 입이라 그래서 그걸 들어가는데 거기는 넓거든요. 동해씨는 항구가 좁아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포항 호구는 엄청나게 넓어서 그냥 쓱 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꺾지 않아도.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 너울성 파도가 포항 거기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이 큰 배가 100미터가 넘는 배가 옆으로 쓰러지고 휘청휘청 하는데 진짜 군대에는 과장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과장법을 한 글자로 뻥이라고 합니다. 뻥을 조금 보태서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왼쪽 어깨가 바다에 닿는 것 같고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오른쪽 어깨가 바다에 닿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때 철절히 깨달았어요. 그동안 오면서도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서 잔잔한 것 같은데 엄청 큰 너울성 파도가 치니까 이야 이 배가 추풍낙엽입니다. 추풍낙엽 진짜 이렇게 휘청하는데 어깨가 닿는 것 같고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걸 잡고 가판에서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때 이 배가 좌초됐거나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을 못 볼 뻔했습니다. 진짜 겁나요. 근데 왜 그때 이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요. 아 바다야 천재날지어다 아 딱 이 사람이요 어떤 일들에 처해지면 다 똑같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서워가지고 여기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이 이 세계의 내막 다른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당장 여기에 이 일들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든 급하게 해결하고 이거 어떻게든 처리하고 어떻게든 이거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몸부림치지 이 너머에 다른 세계가 이 먹구름 너머에 폭풍치고 막 어 광풍이 불어닥치고 막 이러는 이 세계 너머에 여전히 저 먹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이 현실에 매몰되느냐 왜 자꾸 너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거기에 매어달려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 하느냐 무서워 이건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왜 너희들에 왜 너희들의 감정을 왜 너희들의 생각을 왜 너희들의 믿음을 왜 너희들의 사고를 이 상황을 이상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파도 치는 파도 치는 광풍 가운데 빼앗겼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뺏기니까 주도권을 놓치니까 그걸 빼앗기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장악하는 게 아니고 장악된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야 믿음이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세상 물질의 세계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이 세계 그런데 이 세계뿐만 아니라 또 뭔 세계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있어요 영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나무가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착해서 무성하게 피고 열매도 있고 이건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려면 뭐가 자라나야 돼요 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뿌리의 길이만큼 나무가 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보이는 세계는 실제적으로 보면 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무뿐만 아니라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 세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보이는 육체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 하나님의 영 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 흙으로 이루어진 자연계의 일부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의 구성 원리를 보면 보이는 세계가 마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계라 그래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왜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권이 뭐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왜 믿음이 안 나타나느냐 이 얘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왜 믿음을 안 쓰고 있느냐 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들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환원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다보면 사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간혹 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예요 이걸 잃어버려요 이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부부관의 문제면 그거를 이 부부관의 문제 속에서 부자 간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그냥 망그러져요 자꾸 경제적인 문제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돈 문제인 줄 알고 거기서 자꾸 무너져요 관계 간의 이 관계 부부, 부자 이 관계의 문제가 그냥 육적인 문제인 줄 알고 거기서 자꾸 무너져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 문제마다 그 너머에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고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우수하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투하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여우수하가 전쟁을 하는 걸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어때요? 여우수하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에게 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 너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싸움을 하고 여기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영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죠 아 남편이 아 아내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은 저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뒤 배후에서 역사는 뭔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뭘 다스려야 돼요? 그 영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정사하고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에베소스 6장 10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고 그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니네 믿음 왜 안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도 이걸 쓰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하나도 이 세상 속에서 쓰질 않고 육으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주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막 야단 맞고 책망받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받고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이죠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딱 주목하여 보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시 배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불안해서 두려워 떨던 이 베드로가 지금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달리며 찬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지금 뭘 쓴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쓴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병들고 지금 안전병이가 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는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내막 그 영의 세계에 있는 내막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딱 다스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주목한다고 와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세상이 어딨냐 한번 볼까요? 3장 12절인데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권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2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쓰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마치 무슨 진짜 물결이 덮치는 그런 엄청난 폭풍같이 이 세계를 강타하고 한 사람들을 강타하고 사회를 강타했어요 휘청휘청거려요 인류의 이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전부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 플러스 인생에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거기서 거기서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서 침몰해가고 거기서 빠져가고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눈을 들어 주의 귀한 법을 바라봐라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 떠느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소망을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로 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자녀를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자녀를 저렇게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게 이 애가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배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나설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하다 하고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장악할 때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때 그때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17절 제가 참 많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를 의지하면 성령은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소처럼 성령이 일어나면 육체는 사라지고 육체가 일어나면 성령은 사라지고 이렇게 시소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성령을 통해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장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해라 믿음을 써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써라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 문제 건강의 문제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이 질병 문제 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드러난 현상은 어디가 찢어지고 어디가 상하고 곰고 아프고 문제인데 병원 의사들의 진단은 다 들어보면 80% 이상이 전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아파서 왔는데 정신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도 알아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스리면서 그 육을 영으로 장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상황에 따라 후폐하고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들은 날로 달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사용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영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지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